전북 교육청이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자 교원 심리검사를 전교원으로 확대 시행합니다. 이는 지난 1일부터 5년 미만 저격력 교원 2천 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심리검사 지원 사업을 도교육청 소속 교원 2만 명 전체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. 검사를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나 통합 스트레스 검사와 교사 심리적 소진 검사 등 두 가지 검사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 결과에 따라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맞춤형 심리상담 및 진료와 연계할 방침입니다.